너는 한복이야? 응? 응 여기가 있어 응 우리 가야해 우리 가야해 한 번에 가야해 유미 한복 입고 싶대 한복 입으러 가자 그럼 어디 입을래? 입을래? 안 추워? 괜찮아 길 진짜 이쁘다 오늘도 역시나 옆집형을 찍고 또 찍고 있다 솔직히 오늘은 추워서 나도 잘 찍고 싶지 않네? 마구마구 눌러봐 마구마구 눌러볼까? 이런 데가 예쁜 거야 기와의 눈이 이렇게 쫙 있는데 여기 걸어오는 거 같은 그런 느낌이 좋은 거야 여기에 와야지 여기 아니 전체 자서로 아니 아는데 여기에 와야 기와가 뒤로 긴 게 많이 납니다 뭘 자꾸 손을 그거 만질래? 그 오른쪽에 신경 쓰이니까 좀 저리 가시라고 좀 할래? 작품하는데 저 신경 쓰이니까 말은 귀찮다고 하지만 본인이 더 하고 싶어한다 그 양손을 이렇게 해서 촥 한번 뿌려와봐 사진 찍고 칭찬받는 걸 좋아한다 왜 혼자 말인데 신경 쓰여 왜 혼자 말하는데 왜 생각이 들렸어요? 어 그걸 듣다니 은근히 눈치는 빠르다 귀가 밝은 거지 아직까지 귀가 밝다 사진을 겪고 손을 포기했다 손 너무 싫어 와 란둥아 나 왔다 우리 핫팩가 어딨어? 핫팩가? 차에 우리 날씨 되게 따뜻할 때 핫팩 하더니 아 핫팩 있어야 되는데 핫팩 가지러 갈까요 우리? 차에? 그 정도면 그냥 앞에 마트에서 사야 되는 거 아니니? 그러자 마트에서 하나 사자 아니 차 어디다 됐어요? 저쪽인데 왜 이리로 가는 거예요 혀한테 안 물어보고 뭘 많이 가야 돼요? 한 그 정도면 마트에서 사야 되는 거 아니냐고 물어봤잖아 그래 마트니까 더 가까워 마트는 있어 가다 보면 자 오지게 멀리 됐다 왜 왜 왜 아유 왜 혼자 상상한 건데 왜 속마음 다 들렸어 들려? 들려? 아 희한하네 형 여기도 있네요 한복 아 많아 왼쪽 꺾으면 아 엄청 많았구나 그럼 절로 갈 필요가 없네 어 여기도 있네 여기 여기 아니 밖에 걸려있는 데들도 있어 아이스크림이나 하나씩 먹을까? 좋아 좋죠 좋죠 이런 말에 아이스크림이지 좀 더 안겜 컴 안겜 날이 여백한 커피 이런 날에 먹는 아이스크림 뭐가 제일 차가운지 알아? 뭐? 설레임 거짓말 눈 좀 털어줘? 눈 털어준 건데 왜 눈 털고 있었던 거 아니야? 아까부터 나를 땅에 박으려고 아까 못 찌르려고 팔꿈치로 차 너무 멀어서 못 가게 하는데 차 있는 방향 쪽에서 빌리고 입고 그렇게 하자 하자 내가 위에 저 눈 탁 쳐가지고 떨어트릴 테니까 위에 알겠어 알겠어 와 여기 봐봐 여기 와 엄청 이쁘다 진짜 못해가지고 지금 완전히 그거 같았어 드라마 여주인공 같았어, 맞지? 드라마 개그맨 같겠지 인정? 인정? 드라마 바보던지 너무 예뻐? 엘사다, 나 엘사 엘사 맞아? 응, 엘사 날씨에는 어울린다 겨울의 왕국 진짜 너무 추워 몸이 좋냐? 여기 다 전통식이에요? 아니면 계량이에요? 다 섞였어요 계량이 이쁘죠? 아무래도 그죠? 계량은 지금 현재 이런 스타일이 이쁘게 나온거에요 이쁜거 입어야지 근데 이런 눈 많이 오는 날에는 이런 검은색깔 예쁘지 않을까? 눈 쌓이니까? 그냥 잘 보이잖아 응 모델들이요? 아무거나 입지 모델들이야? 뭐야?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거 고르신거에요? 베트남 친구에요? 유튜브로 와봐요 유튜브로 와봐요 유튜브로 와봐요 따라와요 한국말은 전혀 못 아시고? 맛있다 이 정도면 할 줄 알아요 사또? 심술궂은 사또 중앙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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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어울려 내가 골라주랴 중앙아 너무 잘 어울려 중앙아 사또네 이놈 너 뭘 그렇게 많이 먹은거냐 인형은 곤짱을 빼 모르지? 진짜 모르지 백대를 쳐라 많이 먹어가지고 뭘 말하는지도 모르겠구나 나 이거 봐봐 대충 어느게 더 나아? 그렇게 연결된다고? 나는 이색 이색? 응 당신은 이제 곧 수명을 다했을 것이오 저승사제야? 아우 봐주세요 하세요 오오오 오오 예쁘다 예쁘다 예뻐 예뻐 아아아아 유미 살 쪄갖고 통통한거 봐 한국사람 한국사람 오오오 오오오 춘향이 같다 춘향이 춘향이? 어 괜찮아 여러개 찍었잖아 유미 얼굴에 뭐 묻었는데 샘 뭘 묻었어 샘 샘 샘 샘 샘 샘 샘 근데 이렇게 한복 빌리는 데는 얼마에요? 샘 웅 으 넷 샘 샘 샘 샘 샘 샘 왜 아낙네 옷을 입었느냐? 동자야 돌쇠야 돌쇠야 왜 여자 옷을 입었느냐? 하늘이 왜 간간히 이렇게 가운데로 이렇게 가름맛에서 이렇게 넘어갈 때 그래서 나무줌 지고 오너라 이거 할 거 같아 근데 그거 같은데 돌쇠야 왜 옷을 안 갈아입었느냐? 미쳤냐고 어때 이거? 옷이랑 너무 잘 어울려 그래? 동자야 이놈 오늘은 날씨가 덥구나 마지막은? 사장님 비지 춥구만 사장님 오늘 날씨가 덥구만 연기 한 번 하려대 무슨 덥구만 덥균 뭐가 춥고 추워 죽겠구만 덥구만 추워해요 추워요 하일라 좋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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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가자 도현님 근데 진짜 이렇게 입고 이렇게 나오니까 진짜 옛날 사람 된 거 같아 응 이렇게 다 보이는 게 한옥이고 하니까 추워요 그렇게 추워할 거면 입지마 카페 어딨어요? 지금 한국이가 뭐고 카페 어딨어요? 캐러멜 마키아트 한 잔이요 미야인 같은 한국 조행왕이네 룸가이 응 응 응 응 공주님도 룸구경 나왔어요 하하하하 우리 내 꿈 조행왕이네 오케이 으어엌 하나 둘 사진은 진짜 예뻤는데 실물이 왜 이래 다시 Byung 돌아보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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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아보라 돌아오라, 돌라고 One more! 알았으니까 돌라고, 유미야 대화가 안 통해서 유미야, 돌라고, turn! 유미야, turn around, send, send Oh, send an eye! 아니야, 뒤에 머리 때문에 예쁘게 찍어줄래 Oh, I want to sing Hong Kong 아, 유미 진짜 아, 유미 진짜 아, 나 진짜 유미 아니 사진작가가 아니라고 예쁜데? 예쁜데는 외라 살짝 얼굴 너무 돌려서 어우, 사진 예쁘게 나온다 어우, 씨 이렇게 생겼어야 되는데 사진은 예쁘게 나오네 아, 우리 뒷모습만 찍어줘, 유미랑 둘이 오늘도 나는 보모를 하고 있다 아, 나 좀 좀 즐기고 있잖아요 아, 예쁘게 나오면 좋긴 한데 아, 그거 좋은데? 아, 그거 좋은데? 얼른 입고 가자, 얼른 입고 가자 감기 걸린다 어, 막디 막디 세리깐 이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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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봐 고된 하루였다 옛날엔 잘 힘들었을 것 같아 밥만 주면 유머님 이러면서 다 어, 들고 다니고 이랬을 거 아니야 하늘이 신경도 안 써요 하늘이 신경도 안 써요 이게 뭐야? 화이트, 부세요, 부세요 초코바이를 먹자 그래 초코바이를 먹고 얼른 가자 그럼 오리지널, 오리지널 하자 너무 춥다 초코바이를 먹고 얼른 가자 이거 너무 추워 어 아, 이게 덜 달아요? 이게, 이게 보통이거? 아, 그러면 난 단거 나도 단거 단거 먹어야지 어, 먹어도 되죠? 네, 드세요 응? 네, 아, 괜찮아요 형 이거는, 유열드, 아까, 상할까 하셨죠? 네 드셔보세요 아, 고맙습니다 네 가달라, 만쯔 인터뷰 한거? 응 응 응 제가 이제 한국인界연구고 싶어 진짜 네 전기저는 신현전 배우니 눈에 눈에서 표현명이 눈써미로 눈 쌓이고 그거 같아 지금 여긴 카페도 이쁘다 어서오시게나 어서오시게나 안으로 들거라 어서! 맞느냐? 뭐야? 네? 맞냐고요 오늘이 날이 한국에 가고 싶어 그는 우리에게 꿈을 만들 수 있는 현실입니다 맞나요? 정말 중요한 기억이 나요 새로운, 새로운, 새로운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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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